에듀티지 ETM 공공률 마이크로 테스트합니다. 100일 아기가 태어나지 100일째 되는 날, 아기가 모사히 100일을 보낸 것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하고 아이에게 100일성을 차려준다. 100일에는 삼신할머니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삼신상을 차리고 아기가 앞으로도 건강히 자라기를 기원한다. 캐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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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선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캐굴 캐굴 캐굴이 노래를 한다. 캐굴 캐굴 캐굴이 목청도 좋다. 캐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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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선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캐굴 캐굴 캐굴이 노래를 한다. 캐굴 캐굴 캐굴이 목청도 좋다. 캐굴 캐굴 캐굴